클래스와 지네릭이 같이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스를 하나 만들죠. 클래스에서 GenericNumber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보통 클래스 만드는 방식과 똑같죠. 그래서 property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zero value라고 하는 property죠. 그리고 다른 거 하나 만들까요. add에서 add는 x를 받아서 x와 y를 받아서 이걸 뭔가를 하는 거예요. 뭘 하느냐 하니까 뭐를 한다고 할까요. 일단은 좀 띄워 놓을게요. 이게 기본적인 구성 방식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뭔가 type을 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type을 정해줘야 되는데 number로 하든가 string으로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t로 해보자는 거죠. 왜냐니까 여기다가 t를 우리가 하나 정의를 해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클래스는 클래스인데 Generic 클래스라고 하는 말이죠. 그죠. Generic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property의 데이터 타입이 Generic하게 결정난다는 거예요. 그냥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그죠. x도 마찬가지. 우리가 여기다 동상 뭐 number나 string 안 올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t라고 여기도 또 t라는 거죠. 그리고 얘가 return하는 것도 t라는 거죠. t타입의 뭔가를 return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흔히 소위 말하는 Generic 클래스입니다. 이것을 Generic 클래스라고 해요. Generic 클래스. 조금 우리가 보던 클래스랑 크게 다르지도 않고 그렇게 또 좀 비슷하지도 않고 좀 그랬는데 그래서 실제 이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드는 걸 한번 볼게요. 그래서 let my generic number 해서 new 해서 generic. 그죠. generic number 여기 있군요. 그죠. 그런 다음에 그냥 끝이죠. new 해서 generic number 하던 게 해서 뭐 좋기로는 이렇게 가로 하나 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generic number가 하나 만들어져서 my generic number에 들어갈 텐데 여기 현재 상태로는 이 generic my generic number라고 하는 variable에는 그냥 이 모양 그대로 들어가 있겠죠. 이것에 인스턴스 들어가 있는데 이 인스턴스는 그러니까 property의 데이터 타입이 이게 결정되지 않은 인스턴스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나중에 여러분 로그 해 보십시오. 로그 해가지고 my generic. 이걸 한번 해보세요. 하고 어쨌거나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다가 t값을 그죠. t variable의 값을 우리가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줬느냐 하니까 number면 number 숫자면 string은 string 이렇게 정해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 t자리에 number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number고 여기도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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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 전체가 다 number란 말이에요.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우리가 선언해 준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값을 할당하는 방법은 같은 하죠. 그래서 선언해서 변수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다음에 여기다가 .0 value .0 value 지금은 여기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겠죠. 그죠.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겠지만 로그 해 보십시오. 여기다 0를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숫자를. 근데 0를 못 넣는게 아니라 여기다 만약에 배트맨을 넣 Reach 바로 에러가 뜬단 말이에요 왜냐니까 여기 이렇게 결정 나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number로서 t 자리를 지원한다고 다 되어 있잖아요 여기 t가 들어야 되는데 batman이 들어가면 안되죠 그죠 이게 만약에 string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아무런 에러가 없죠 그죠 string으로 한다고 합시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하나 my 해서 add를 불러서 호출하는거죠 호출해서 add에다가 function을 하나 넣을거에요 anonymous function을 넣겠습니다 function xy를 받아서 return을 뭘 하느냐 하니까 return 한칸 비워주고 return x 다하기 y 이렇게 return 하는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add에 해서 add에다가 batman과 한번 뭘 넣어보죠 그래서 음 뭘 return 해볼까요 여기다가 일단 이걸 function을 호출을 하죠 해보죠 해보고 그런 다음에 또 다른걸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 add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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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rda할까요 어 my generic number의 zero value zero value value가 지금 batman 들어가 있죠 그 녀석하고 여기다가 어 robin 이렇게 하면은 컨솔 로그 했을 때 이걸 컨솔 로그 한다고 하면 결과가 나오겠죠 한번 컨솔 로그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my general number의 0 value에다가 숫자 1을 넣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l같아요 왜냐니까 우리가 string으로 해놨기 때문이죠 이게 다에요 쓰다보니까 좀 허탈하긴 한데 이게 generic class 입니다 string string number면 number 이게 number가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건 l가 안뜨지만은 이제 여기서 l가 뜨죠 그죠? 여기서도 l가 뜨고 이런식으로 해서 class에도 어떤 generic 개념을 적용해서 t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class를 class instance를 만들 수 있습니다 part прям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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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